이거 독일에는 없어요 이거 독일에는 없어요 꼭 숟가락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빵이 몇 개 사요? 아침입니다 진짜 좋아요 부다페스트 어디 가세요? 오늘 부다성 가요 부다성 하고 또 어디 가세요? 겟레르트? 네 언덕 갑니다 오늘 몇일 며칠 있죠? 오늘은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박 뭐가 먹고 싶으세요? 저요? 네 글쎄요 어 아까 말했다가 저는 도넛이요 크레이시 보도넛 크레이시 보도넛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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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캔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내일이니까 날씨 흐려진 거 싫어 내일이니까 날씨 흐려진 거 싫어 상막 상막 저긴가? 저게 부니클라인가? 저게 부니클 검색했었지 우리 밑에 한번 보면 안 돼? 우리 밑에 한번 보면 안 돼? 그래 이걸 안 떠 인도로 보는데 여기 핫터리가 있어요 오케이 어 통과리 온대요 나도 좀 이해했어 이렇게 모험을 떠났대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고 악마 만났고 아이들 은근히 영물들 왜 하는거야? 막말 버져네 저기 만났다 그전에 이 사람들도 사과해 빨리 이 사람들도 사과해 이 사람들도 사과해 여기 토끼 만났고 어 패션니스트 토끼 만났다 네 도이쥬 오케이 오 이거 진짜 시벅이야? 시벅인가? 아 시벅인가? 함부로 그 애쓰벅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맨캔비어 시트롤스에서 오 하늘 미쳤어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2시쯤 됐습니다 아 이 사람 뭐야 잘했어요 저기 유람선이 있어요 저거 국회의사다 유람선 세체인의 자리일까요? 모르겠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뭘까요? 뭐예요 저거 뭐? 쓰레기통? 아니요 저기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좀 날씨가 흐려서 킹바다요 이거 하늘 보시라구요? 지은이 지은이가 싫어할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너무 많아 여기 영화를 너무 좋아 좋은데? 아 저게 레스토랑이다 지은아 아 레스토랑 별로다 그치? 몽키 레스토랑인가요? 아 저.. 야 이럴 저럴 아 저기로 다시 에스컬레이터 타러 올라가자 아 별로 노잼 노잼 아 아이스컬레이터 진짜 빠른 아니네 아 아이스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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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쁜데 왔어요 아까 힘들었거든요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푸닉클레이터 사는 데일까요? 아 아이고 동행을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중독한 행동을 준비했어요 저리에 대한 정신을 가진 아이콘 다행히 새로 산책을 보면서 냥이였어요 아이콘다 운행을 안합니다 여깄데요 안합니다 전이 쿨링 슬픈 쌀문 완전 애피탈 정도야 하우스만 이랬어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분명한 것 같아 엄청 크다 이 계단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점심 먹으면 되잖아 10분 전에 점심 먹으면 철장에 갇힌 거 아니거든? 지금 중단성 온 거잖아 잠시 후 다시 한번 점심 먹으면 아멘 아 가자 아 저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지? 너무 예쁘다 야 쟤 표정 아니야 아니네 야 쟤 표정 아니야 여기? 어 안에서 오실까 간식 안са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야 맞 여기 다 모여있네 함부로코 이렇게 어르신처럼 한몫구 눈 감아 여기 옆에 비비큐 이게 마켓인가? 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 아는 거니 디즈니상이에요 아마도? 구글에 봐봐 구글에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